드디어 오랜만에 첫 펜사에요! 기분이 좋아요? 기분이 좋아요? 안녕하세요 펜사입니다! 오랜만에 우리 사인은 기분이 또 색달라요 여기서 너무 재밌게 만나니까 재밌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컨실링 현장에 왔습니다. 네,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? 지금부터 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 채널ford, 원 cựic 동작 Canadians of災 extraction 우리 디자인이다가 돌의도 안 Kä enfales 진짜 싱싱한 것 같이 해! 젠가가 왔습니다. 얘기가 많았었는데요, 가사에 나ом지ipper 저 씩은 즈가 과연 이게 주먹이 집중되어 집중되어 자기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활동은 처음 팬싸움에 있는데요.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오늘도 되겠고요. 팬싸움에서 많이 와요. 근데 오늘따라 더 이쁘시네요. 해봐요. 예쁘네. 아이코. 핥이 좀 안돼요. 지금 다시 한번 해봐요.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이신이라고 합니다. 못하겠는데요? 안녕하세요. 이름이 허니텐이요? 하하 이름이 독특하시네요. 저리 가. 삼아. 같이 가자. 여기서. 하지마. 나 못하겠어요. 이름이 태니. 밥은 드셨어요? 네. 네. 아 밥 먹었어. 고기. 고기. 아.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. 나중에. 아니고. 저도 맛있게 먹고. 인증상식이 올테니까. 그거 봐요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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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날 추우니까. 감기. 하시고. 참 안됐어요. 참 안됐어요. 참 안됐어요. 주변에 많이 시켜봐요. 참 안됐어요 진짜. 참 안됐어요 진짜. 아프지 말고. 하죠. 제가 나중에 하실게요. 아니에요. 이름이 뭐에요? 태니에요? 태니에요? 이름이 태니야? 아. 신기하네. 심쿵 한마디 해달라고요? 사랑해. 이미 나의 한마디에 넌 심쿵했을거야. 그렇다 말해. 끄적끄적해. 고마워. 고마워. 자기가 다음에 보자. 안녕. 오늘 눈이 왔잖아요. 형 잘생겼네. 첫날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이제. 왜 오는거에요? 하부로 많이 봐요. 많이 보면은. 제가 또 좋아해 주면. 좋아해 주면은. 행복하잖아요. 어 안돼. 그럼 나도 행복하게. 네. 이름이 뭐에요? 제가. 어제 또. 날씨 할지. 진짜 좋아. 말했잖아요. 오늘. 주말인 내일. 금요일 했으니까. 주말인 내일.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세는.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. 북방울이 떨어진 곳이. 이겼습니다. 라고 했더니. 비 오지. 아니 눈 오지. 첫눈 맞은 사이. 저기 저기 저기. 뭐에요? 저기 저기. 안녕 세니. 오랜만이야. 어? 오늘. 잘 왔어? 응. 우리 업텐션 멤버들이랑 대화하니까 어때? 오빠 마지막이야. 하고 싶은 말 있어? 나와. 아 그렇구나. 드딩이야? 오빠도 기뻐. 우와. 비셨어? 자 여기. 사인. 롱고 패딩. 오늘 즐거웠고. 다음에 또 올 때 조심히. 조심히 보고. 지금 조심히 가야 돼. 알겠지? 그러니까. 파이파이. 안녕. 야.